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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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는 구독자가 아니에요 비고독자 비구독자가 받을 수 있어요 빼빼로 하고 저기 페레로 로제는 포인트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쿠션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신 분 그리고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사면 안 돼요 딱 11월 11일 됐을 때 제가 방송 켰을 때 그때 가셔야 돼요 아쉽구만 아쉽죠 이렇게 빼빼로도 챙겨드리려는 곧기나리의 아주 착한 무거울게 보이지 않습니까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의 방송을 신상케 환영해요. 가시죠. 착한데 실력은 안좋은 저에게 모든걸 다 주셨지만 실력은 안주셨어요. 어떡해 아악! 아이고 잘만붙은 안녕하케어여 아 따라올까봐. 따라올까봐. 미리 치는건데 따라오네. 그래도 팔이 아니고 패리에요. 조종해요. 내가 게임을 읽어가지고 아이디를 아예 바꾸신 분이 계시는데 뭐 바보 아아 왜 왜 떨어진거야 아 바보 아아 살려줘요 살려줘요 아 이런 오 벌쩍 벌쩍한 칸이 나오다니 호시 고스날이 바카 시고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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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카라니 지루소 고바시 모 라니 아이야 아이암 좋아냉죠 아이암 아 나 저 유도탄 싫어 유도탄 싫어 오지마 TJ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납 환승 오신것들 하려옵니다 자 고프다리에 엄청난 어? 춤돌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벤트 자세한 상황은 고기나리 블로그에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다시 한번씩 보세요 뭐 이벤트 못읽어가지고 막 컴포인트 미리 사고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벤트를 이렇게 말씀 안할 거예요 맞을 뻔했구만 자 사막에 오아시스 뜨고 바로와서 바로 살게요 머리가 띵 산돌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벤트 딱 11일만 할거에요 딱 11일 한정 그날의 빼빼로 데리니까 그날 한정입니다 아 뭐야 왜 죽어 아 엄청난 신의 컨트롤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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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요 지금 위험해 위험해 안 살리면 위험해 빨리 살려 한들리 고아 안녕하세요 아 고피나리에 엄청난 컨트롤 화려한 컨트롤 아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뭐야 어떻게 샤 어떻게 되는 거야 에누드가 있었어 4층이 안보이네요 그러게요 풀굿을 쳐보려고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풀굿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칠 수 있는게 더 대단한거 아닌 힐해드림 아 힐해주셨구나 안떨어지게끔 잘 컨트롤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럴거 같아요 구독자 한정엔 왠지 널널할거같아 에너지 오케이 지속시간 때문에 안되는구나 아 젠장 지속시간 똑같이 예 그렇게 할거에요 다 도망쳐 해봐요 어 뭐야 아니요 아니요 한골재탄이요 그러시면 안되죠 아 밀렸어 저 아딨拜拜 하실게 도 확인해지만 악 이었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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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 버그테고 왜요? 군버그 이따가 어차피 하게 되면 할거 하긴 할건데 좋아 좋아 됐다 오 또 죽일 뻔했네 좋아 잡는거야 잡는거야 아 너 트랩 괜찮은데?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는거야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글로그 한번 가보세요 왔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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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노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민원이 한정돼있으니까 제가 언제 몇시에 타라고 딱 일러줄거에요. 그때 타셔야 돼요. 아 뭐야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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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위험했죠. 휴식이 귀여워. 그쵸? 이런! 아홉시까지 하곤 이런! 여보여! 사내대가 더 귀엽습니다. 맞.. 그렇긴 한데.. 그거 없더라고. 안그래도 저기.. 프셱탑 쿠션 있으면은 그걸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프셱탑은 없더라고. 프셱탑은 없더라구요. 아쉬웠죠. 사내대 다퀴마쿨 있어요? 사내대는 못하거나.. 하내대 사운드 갑옷입니다. 뭘로 할까? 부산속도로 하는게 맞겠다. 우하~! 유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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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감 이따했나?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쁘지 않구만 빠른 스매시 멀미약 여궁인도 아 진짜요? 버스 탄다 누가 버스 타요 버스는 고스나니 전문인데 아 진짜 야 보지마 아 진짜요? 아 못됐네 아 옛살미인거 아니하세요? 고바시벌하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깨요 고스나리 덕분에 깨는거에요 이제 그러면 고렌 뭔소리에요? 뭔소리야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지금 다른 게임하고 있는데 왜 다른 피카이 게임이 나와요 지금 네 준비고 하고 있는데 왜 다른 피카이 게임이 나와요 아 악인대칭님 고아안녕하세요 깼다 학게임 언급금지를 급하게 아니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고스나니 하는 게임인데 뭐 사윤님 고아안녕하세요 사윤님 출첵 감사합니다 사실 피하시는건 아니죠 피하시는건 아니 사실 피해야죠 네 겐톡에 뭐 적어야되나요? 겐톡? 겐톡에 뭐 적을거였나요? 아 저기 이벤트 확인해주세요 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친절하게 다 설명했거든요 네 네이버 블로그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네 제가 다 언급 못할 일입니다 스케줄 갈 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오 에너지가 봐 에너지가 금방 나는데 왜 누가 뭐뭐 왜 안음직여 와 미치겠네 안 움직여야죠 보스턴 걸렸나봐 저들 살려주실 위인 안계십니까? 저 지금 빠른데 살려주는거 아 카스턴 떼네 깼네 봐봐요 데스넬의 실력 네 형편없었습니다 젠장 으음 뭘로 할까? 자 하시는거 보고 고르겠습니다 에이드도 괜찮아 나 에이드도 할 수 있어 이제 카스턴 떼네 최시안대님 아유울편 뭘로 할까? 파이어맨 에이드 에이드 가자 했던게 낫지 네 지참 아 다음판에 하시면 되요 네 고아 아 흐흐흐흐 이제부터 고시나리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백하열님 뭐 그렇게 어 다른걸로 고민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고시나리 방송 보시고 고시나리 유튜브 업데이트하는거 업데이트 보시고 이러시면 되죠 네 네이버에 그거 있네 뭐야 뭐야 5개월동안 고시나리 방송 보시면서 즐겁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즐겁게 버그? 뭔버그? 저는 현재 체력 1당 크리티컬 이거 뭘로 해야되요? 이거 이거 뭐해야돼? 나 이거 뭐해야될지 모르겠어 3번해야되나? 2번해야되나? 3번?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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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해봤다곤 하나 처음 나오는거 보면은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 와중에 고시나리한테 지금 놀리시는 분이 계셔 지금 고시나리 죄송해요 아니 버릇이야 버릇 크림탕을 건드리는거는 버릇이 안좋아 위로가요 제가 건들게요 오지마 이렇게 해야 아이고 위로갔어야 했는데 시참 들어가볼까 7만원밖에 안해요 뭘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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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만원 아니 지금 써도 안된다니까 팬이었던님 제 카페 제대로 읽어보신거 맞아요 네 당일안정이에요 포인트 뭐냐 저기 반환도 불가해요 제대로 잘 보고 구매하시라니까 지금 구매만 짤용이 없다고 포인트만 날리는거라고 됐어요 다 잡았어요 경쟁자가 한 번 아니 몰라요 아니에요 그 있힐지도 몰라요 포인트가 더 있힐지도 몰라 팬이었던님 제 글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피해를 보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남았네 괜찮네 괜찮아 아 저 저 유독단 싫어 튀겨 잡았고요 잡았고요 난 체력을 늘리자 그 다음에 이거 특제 이거 해야 되죠 제비꽃 스파클링 이거 1번 해야 되죠 1번 2번 해야 돼? 1번 하는게 낫지 않아? 나도 1번 할거야 이거는 2번일거고 안통하는군 이런 이제 3번틸 안넣어요 아 진짜요? 아 너프 바랐어요? 아니 버프받은건 없고 왜 너프 받은건만 있는거야? 어 담원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치나리 방송 오신것을 환영해요 자 네이버 블로그에 고치나리가 이벤트 자세한 상황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하세요 네 피해 없게끔 해주세요 네 검톡님 하니윤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오신것 같은데 1번이 아니고 나 1번했는데 컴온 아 또 밀렸어 죽었다 당연하죠 고치나이도 뉴비인데 뭐 환장도 겁나 좋아요 아 진짜요? 누구나 누구를 타남으신거야? 덕반님 화이팅 2명이 나왔을거야 어라? 아니 그거 안나왔어요? 피 2차 자유롭게 시창 가능합니다 전판에 전전판에 하셨던건 한번 더 쉬워주실게요 어쩔 수 없다 이론상 불가능 자유 20 비번 가 자 즐거웠구요 한판하고 와야지 구찌같은거 네 뿌리시면 네 이제 언젠가는 글쎄 이제 고치나리가 방송으로 이제 돈을 벌고 이러면은 이제 언젠가는 하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사비로 들어가는거니까 간단한거밖에 못해요 자 블로그 잘 확인해주세요 아까 누구야 팬이었던님처럼 어 포인트 그냥 허공에다 날리시면 절대 안돼요 네 앙삼블들은 쿠션 있어요 진짜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들어가려고 찾고 있었는데 아 반판에 들어오시면 돼요 13분 의외로 많이 안계시네 한 20분 계실줄 알았는데 보스나리 아이디가 아이디가 뭔가 뭐랄까 신경쓰여요 자꾸 왠지 언젠가는 성공할거같은 아이디야 생각보다 싸요 그래요 하지만 이번 상품에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네 그대로 갈거에요 이렇게 마리가리하면 되는구나 굿 어떻게나 저게 그래도 캐릭터가 대중적인게 좋을거같아서 다음번거 쓸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까지 대기하는걸로 어떻게 다 돌아가셨어 어떻게 화이팅 한명이라도 살려야돼 고스나니님 유일한 희망이야 고스나리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스나리가 유일한 희망이야 애정하는 게임이 이번에 애니메이트라 아 진짜요? 아 이제 1분이라는 시간 남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살려요 어 고스나니 이러시면 안되는데 어째피 이렇게 돌아가신거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가시죠 한분 튕기셨네 그러고니까 한분 튕기셨는데 한분이 어디갔나 했더니 한분이 튕겼네 저기 저기 시간 없을텐데 그러니까 어쩌다가 튕기셨지? 게임이야 4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꽉 차가지고 시작한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저는 시작 안했어요 일단은 저는 관전이기 때문에 아 3명 시작이었어요? 3명에서 깰수 있다는 아주 좋은 금자감 네 근거있는 자신감이죠 파이팅 언젠가 성공할 아이디는 없지만 고스나니 신경쓰이는구만 저 유도탄 저 유도탄 저 유도탄이야 유도탄 왜 3명으로 시작하... 왜 3명으로 시작했...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건으로 왜 4명이 아니었을까 음 이런 라벤덤이 들어갔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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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토기에도 말했는데 뭐해 뭐야? 진짜요? 아니 아까 일 끝나고 와서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밥 먹고 그냥 잤어요 네 그 이유래 이유로 못 봤죠 그기 졸려가지고 가로잡거든요 그니까 안그러면은 방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저기 이번주 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른 빨리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안되면 뭐 다음주까지는 되는데 이름은 바꾸고 싶다 애플로 아이디가 뭔데 샤이니? 하하하하 그러네 그러네 샤이니면은 그치 부끄러운 이름 맞지 저 유도탄이야 저거 은근히 안 따라가는 척하면 따라가면서 맞춘다니까 아 그래요? 샤이니 샤이니 샤이가 원래 부끄럽다 이런 뜻이잖아요 죄송해요 네 아는척해서 네 부끄러운 이름이야 해가지고 네 아 흐흐흐흐 몰라요 저 제정신 아니에요 진짜 샤이구만 그래서 지금 제 기분이 샤이입니다 네 유튜브 차 바꿨어요 이쁘죠? 이쁘죠? 주셨어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편집실력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애문장하고 치카샤는 저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그로를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더 어그로를 끌지는 방법이 없을까? 더 어그로를 끌지는 방법이 없을까? 의외로 현집에 신경을 안쓴 렌이 지금 1.7... 1.7천 그니까 1.7... 1.7백 정도 나오고 어그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끌어야 될지 모르겠어 전자 신경 안쓰던 렌은 엄청 잘 나오고 신경 잘 쓴 애들은 아직 천회가 넘지 않았죠 네 렌 파워가 장난이 아니야 썸네일이 자극적이게 아... 썸네일이 자극적이게 그 정도 썸네일 가지고는 자극적이지 않구만 하긴 자극적이지 않지 하긴 자극적이지 않지 자극을 자극을 줘야겠어 안 되겠어 이제부터 짱구 중성마녀같은걸로 가극해두고 아니에요 그거는 아는사람만 그러잖아요 아는사람만 잘 좋아요 몰라도 보고 와요 아 그래요? 하긴 근데 유튜브 통해서 제 여기 트위치 팔로우 해주시면 되시니까 이야 돌아왔다 오 맞추는줄 아는데 안 맞추시네 지금 맞추면 큰일나 지금 저 열고나서 최대한 할 생각을 해야돼 지금 저 열고나서 최대한 할 생각을 해야돼 지금 저 열고나서 최대한 할 생각을 해야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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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셨네 바로 열심이 공격하셨는데 끝났죠 열심이 공격하셨는데 끝났죠 엉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유 좋아요 파이어맨이 타기야 저거 쓴 타기야 저거 한번 잡고 있으면은 두명 한명에 한번 이렇게 됐다 됐다 이제 무리된다 와 데미지가 이쪽으로 끌고 와요 그래야지 같이 굳이 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캠이오이터도 충분히 깰수 있겠는데 노무홀인데 캠이오타 무섭다 태멸에서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애 이제 히턴 안걸리잖아요? 그러네 이제 히턴 안걸리네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 히턴 안걸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이야 멋있다 방금 전에 지그재그 멋있는데요 잘하시는데? 오오오 잘하셔 에픽도도 제로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니 뭐 리퀘스트가 있다면은 누군가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합니다 디비전 위주로 하고 있고 다른 것도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어느정도 인원 채워지면은 저기 경, 뭐냐 경도로 지그재그가 있다면은 갑자기 그것도 할거에요 배팅도 할거니까 경도 아직 인원이 가득 많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딜레이 너무 심하다 얼마나 얼마나? 아 우와 10초 없구나 10초, 10초 너무, 너무 오래 걸리는데? 3초에서 5초 정도 걸리는게 정상입니다 파이팅! 이길 수 있어요 버미기가 안걸네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야 위험해 야 잘하시긴 잘하시네 확실히 고피나리 가 있으며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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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피내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 광고 나나나나나나 아 그렇다고 치죠 뭐 그렇다고 치는게 아니고 그런건데요 네, 그게 사실인데요. 팩트인데요. 야, 얘네들 그 스파이 안 걸리는구나. 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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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제가 함부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과연 3명이서 깨지 않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다리 없는 상황에서는 깨도 깬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 대학실 빨리 깼다고 그랬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고요. 지식이네, 웃긴 게 있네요. 뭔데요? 지식이네, 웃긴 게 있네요. 자, 차기음합부터 알려주세요. 카민, 시로, 루이를 더 잘 못 보겠습니다. 아, 보여요. 아, 흐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핏챗자를 한번 만들어야 되나? 네. 라이벌이군. 제가 나중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되게 하찮긴 하찮긴 한 건데, 만 몇몇이니? 구아, 안녕하세요. 깨나? 굿! 깨겠다. 야, 멋있는데? 출, 체크 감사합니다. 드디, 어! 드디니?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태프에서 오신 날씨 바랍니다. 빵, 브러쉬. 정도에요. 기다려봐요. 인원이 어느정도 모였는지 활용하고. 60번째. 덜덜. 어? 어?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놀랬네. 나 지금, 힐덕 체크는 60번인데, 빨로는 58일자여서 놀랬어. 갑자기 다른 아이디였구나? 깜짝 놀랐네. 큰일났네, 이거. 끝난거 아니에요? 혼자 좀 못 깨잖아. 데칼님 출책 감사합니다. 쇼즈곤님. 오, 저도. 자, 이벤트는, 저기, 스케줄표에 나와있는거 한번씩 확인해주시구요. 네. 이벤트 많이 확인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당일날. 무슨 이벤트요? 하면서, 왜 저한테는 안 알려주셨어요? 뭐 이런거, 안돼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알려드렸어요. 네. 페레로는 꼭 목품할거에요. 그래요. 5명 한정이에요. 페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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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2천. 2천 얼마의 뭐, 어쩌쩌건데? 네. 아, 그거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숫자였어. 페레로는. 31일째입니다 누구 돌아가시겠다 이 사람을 깰 수 있어 이거 샤이니님 혼자서 깰 수 있어 이거 시간이 되겠지? 야 깰 수 있었으면 좋겠다 팔로우 안될거같은 기분 그러니까 애매한데 지금 바늘 불가능 불가능 끝 끝 끝 끝 끝 끝 실축 이런 끝났네요 경도 한번 가볼까요 자 드디어 경기가 시작이 됐구요 와이프 와이프는 패디 아 진짜요? 제가 그래서 와이프 안해요 와일드 리프트 안해요 정지혜님 검은콩님 큐안님 솔차님은 인간이시구요 그 다음에 샤이니님 멜리빈님 일단 음 B를 지키고 있구요 자 한마디 잡았구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왜요? 왜 울어요? 할로윈 할로윈 현명 좀 하려구 자 그 많던 분들 다 떠나갔어 방송 왜 이런거야 도대체 어 Ht님 돌아가실거 같다 큰일났다 뭐 어떻게 된거야 갑자기 왜 뭔 못찼지 자 남은 인간 세명 딴딴 따가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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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란다단 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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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스위치를 파괴할 수 있을까 끝났네요 파괴됐네 이거는 데이터로 바꾸면 튕길텐데 아 그래요? 튕긴줄 알았어요 지금 순간 파이팅 괜찮아요 이번에 스위치 힐 파괴하면은 괜찮다고 하실 수 있어요 오 이거 이쁘다 이거 할로윈 그거죠 호박 호박 고구마 어쨌든 이거 한 다음에 다음판은 저기 그거 해볼까 저기 구경 역시 재밌네요 맞아요 재밌어요 다들 이제 에어리얼에서 잘 지키고 계시죠 지금 오 샤이니님 오오오오오오 구경만 재미있다는 어떤EN 아니에요 이제 플레이도 재미있어 질거에요 두 분이 번쩍 들어갔었잖아 셋 분 인간 혼자 있을때 위치 팔지 말아주세요 네 저도 웬만한건 안팔려고 그래요 네 이게 돌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그렇습니다 진짜 방에서 못해먹겠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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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야겠어 화살표로 보지 말고 이렇게 해봐야겠어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인간까지 안가잖아 그치 내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와파 두칸이 말인가 진짜 과연 이 티치를 하나밖에 파괴를 못한 상황이에요 불리하죠 정제님이 여기 위에 계시고 혹시 모를 역습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거죠 갔네 저게 좋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처럼은 안된다 아니 갑자기 왜 멈춘거지 이해가 안되네 음 시안님 솔찬님 재미지다 그쵸 저도 지금 최대한 위치 안팔려고 위치 안팔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 불구기 진짜 불편해 자 가시죠 화이팅 딴딴 따라딴딴 따라딴딴 벨리빈이 나 이거 갖고싶어 구경재미져요 그쵸 나 이거 꼭 이거 스킨 나면 꼭 살거야 나 미네랄 딴거 안쓰어 나 지금 퀴아님 화이팅 다음판에는 저기 그거 8명씩 할 수 있는 에피소드 할 수 있는거 구매할까요 딴딴 따라딴딴 따라딴딴 따라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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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딴딴 야 퀴아님 오 아쉽다 잡혔어 크리막 후우 아 나 진짜 이거 갖고싶어 이 좀비만큼은 진짜 탐나 다른 좀빈 모르겠는데 이 좀비만큼은 진짜 갖고싶어 나오질 않아 이거 레벨 몇대 나오는거에요 저기 그 연구소 레벨 몇대 나오는거에요 강제로 레벨로 시켜버릴까 저 좀비 30명 잡아야되요 네 좀비를 30명 잡아야 레벨업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해가지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어 이거 이 제가 지금 헛되다니 사이에 깨어났죠 지금 다 살아났어요 잠시만요 덕분님 대전 두개로 감염하면 심킬 쉽게 찾으... 아아 대전 두개로 감염하면 심킬 쉽게 찾으... 아아아아아아 그래요? 대전 두개로 감염하면은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정정당당하게 하면은 절대 못채워질 야 턱 파괴됐다 끝났네 GG 야 저...저때도 이렇게 휘치로 때린단 말이야 자 이제 뭐 아무렇게 보겠습니다 노...노리미트 다음판엔 노리미트로 갑니다 얘는 뭐야? 얘도 귀엽다 얘 할로윈 복장에 없었던거 같았는데 쟤 호박 이뻐요 근데 이 호박이 아닌데? 검은콩니 왜 보시는거지? 이 호박은 그게? 나는 귀여운게 좋아 무서운것보다 네 다음판 노리미트 노 리미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팀이 이겼구요 노리미트로 갈게요 네 네 5000포인트 간다 근데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레벨이 두배 차이가 나는데 과연 곧씨나리는 몇 키를 할 수 있을지 렘렘님 고아 안녕하세요 걸지말걸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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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두명이었다는 사실을 까먹었어 오케이 인간이다 좀비같지만 저건 인간이야 아무거나 달았는데 출첵 감사합니다 종키를 구사할 생각이신가본데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오 어디갔어 이제 어디갔어 아 여기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아니 다들 컨트롤이 왜 이렇게 극악이야 이겨도 할게 없네요 빨로 잡았구요 맞죠 이게 바로 곧씨나리 컨트롤 나도 드디어 인간킬을 하나했어 잡았구요 내가 잡은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화려한 컨트롤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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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나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한 명 잡았어 어 어떻게 낸거지 오지마 오지마 좀비보다 더 무서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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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비다 되고싶다 아 아쉽다 뭐 뭐 뭐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좀비가 여기있어 아 제가 잡습니다 오호 어디서 종킬을 할려고 종킬 안되죠 네 종킬 안되죠 안되죠 헤헤 헤헤 맞죠 헤헤 헤헤 이게 바로 곧씨나리의 신델링 컨트롤이라고 아니 이런거 이런거 아니 안돼요 이런거 함도로 이렇게 알려주면 안돼요 간만에 또 좀비고 하니까 재밌네요 이거 거의 일주일 넘었죠 안한지 어디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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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을 수가 없지 여기 있네 이렇게 어 유물리만 남으셨네 어디있을까 잡아줄게요 곧씨나리 여기있어요 곧씨나리 여기있어요 없네요 여기 자 사람을 잡아야지 지금 곧씨나리를 곧씨나리를 보시면 안된다구요 이제 시참가능 오케이 다음판에 가면 더합니다 진짜 인간을 찾아야지 곧씨나리 따라오지 말란 말이야 아 위치 못파네 채정이라 그러니까 어쩔거 없네 엄지님 아우 어떻게 아우 하지마요 정지혜님 하지마 아... 뭐지? 뭐지? 오, 잠깐, 잠깐, 잠깐 조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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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님 조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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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님 조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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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님 아, 진짜 위집하시는 분임! 좀비가 렛치로 꾸며낼 생각 못했네? 아, 젠자 아아... 아아... 올스나리! 신들이 컨트롤! 보여주지! 컨트롤! 컨트롤 보여주지 컨트롤을 보여주지 올스나리의 컨트롤 컨트롤을... 컨트롤이란건 이런거다... 컨트롤은 이런것이다 컨트롤이란... 이런거! 아, 젠자 이게 바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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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스나리 컨트롤가죠 컨트롤 갑니다! 아주 좋아요! 아, 젠자 컨트롤 이길 잡았구요 이렇게 잡구요 이거 안됐네 진짜 왜이렇게 짧은거야 니치가 잡았구요 굳시나리 컨트롤 많이 늘었죠 히히히 벌써 5명이나 잡았다구 그냥 트오일이라뇨 그런 심한 말을 선 넘네 뭔 선이에요 이정도면 고스나일이 잘하는거지 안그레요? 어딨어요? 아래쪽? 어? 있다 있다 저쪽 있는데 못간다 있는거 봤어 이쪽으로 못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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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좀비가 되야돼 내가 좀비가 되야돼 내가 좀비가 되야돼 위험해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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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2연속으로 잡았구요 아 아 아 젠장 좀있으면 40일 되가네 이제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나 잡았어 모르고 잡았어 어 세팅보고 있었는데 네 자 이제 끝났죠 네 그치 지금 몇명 남은거지 아직 3명 남았구만 이제 끝났죠 2명은 제가 잡았 잡겠습니다 이제 자 잡겠습니다 제가 잡겠습니 아 이제 잡혔구요 네 일로와봐라 고시나리 잡는다 고시나리 여기 있다 자 유물린 잡 였구요 이제 숄찬이 남으셨는데 어 다 잡았다 고시나리는 홀스 킬 했습니다 홀스 킬 과연 홀스 킬이 얼마였는지 볼까요 야 홀스 누구에요? 네 역병 엄청 드셨는데 네 역병 엄청 드셨어 4명은 더 갑니다 이 짐이 오오 몇 포인트 받으셨어요? 야 역배 장난이게 드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100 야 많이 드셨다 자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어 11월 11일 빼빼로데잇날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벤트는 저기 스케줄 스케줄 저기 스케줄 확인하는 있죠 스케줄 확인 란에서 아 뭐야 스케줄이라니 스케줄 네 스케줄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이벤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확인해 보시구요 어 진짜요? 그림이 빼빼로 찾으셔야겠네 포인트 가지고 바로 시작합니다 패고싶어요 그러지마요 오지마 오지마 카톡 카톡 오지마 이중에서 분명히 좀비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나라고 여기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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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아 아 네 트위치 구독자 안정 맞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지금 나와 어어 나 지켜놀어 그럼 돈을 씹시다 흐하하하 남아도는게 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백화열님 야 골시나리 위가에 미소가 죽게 절로 미세 죽게 하는 아주 그냥 야구장 안 가시니까 돈이 남아두시는 네 솔직히 말해서 했는데 한 번도 못받았을 줄 아는데 그렇게되면 한 분은 받아가시겠네 컨트롤을 보여주지 컨트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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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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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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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처코! 체처코! 어.. 어.. 체처코! 아우.. 젠장 아.. 잡을 수 있었네 잡을 수 있었네 잡힐 수 있었네 잡힐 수 있었다 예.. 아.. 젠장 아.. 내가 잡아야되는데 또 죽었어! 아.. 이번엔 죽지 못하겠는데? 저분 기다리고 계시잖아 좀비를 피해야죠 피해야지 네 피해야죠 피해야지 내가 이제 쉽게 당할 것 같아요? 쉽게 안 당해요 쉽게 안 당한다고? 쉽게 안 당한다고? 아.. 젠장 9번이나 죽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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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보다 더 무서워! 오지마! 오지마! 아.. 맞다! 내가 좁니다! 어디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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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네 어디가 뭐야? 여기 못 지나가 잡았구요 헤헤 잡았구요 고시나리 이제 뭐 끝났죠 이제 이 정도면 뭐 이제 고시나리가 이제 다 잡을 수 있죠 이제 안젠장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왠지 여기 있을 인간의 냄새가 나고 있어 인간의 냄새가 나고 있어 왠지 인간의 냄새가 나는데? 왠지 인간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왠지 인간의 냄새가 나고 있어 어 정지애님 정지애님 튕겼나 봐 정지애님 튕겼나 봐 아 진짜요? 여기에 숨을데가 없잖아 정지애님 튕겼나 봐 어떻게 이런 갓게임 먼지니 튀어 어하 헉 감동 왜요 왜 감동이에요 그런거에 감동 드시면 안된다구요 어디계시지 저도 이제 인간킬을 한번 했기 때문에 좀비가 신존자 한테 도망 아 그런거에요 고시나리가 숙조좀비가 됐다고 다들 어 어 그러시는거같은데 이제 뭐 제보자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제 고시나리는 이제 사람 안잡는다 전 잡으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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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벨라빈님 벨라빈님 계셔요 벨라빈님한테 제물을 마시겠습니다 아우 잠깐 오지마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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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삐요 이게 바로 고스란의 컨트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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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자 퀴아님 있어요 퀴아님 따라가면 돼! 퀴아님 따라가면 돼! 아래로 갔는데! 아 아래로 갔는데! 퀴아님 제가 잡습니다 네 퀴아님 제가 잡아요 이분도 제가 잡습니다 잡았구요 이 거울에서 냄새가 나는구만! 어딨어? 그치 거기구나? 없네! 어딨을까? 벨라빈님 좀비야 성공! 여기는 숨을 데가 없잖아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숨을 데가 있나? 있구나 이렇게 됐다 잡았다! 봤어? 아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아 봤어? 이게 바로 고스란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벌써 인간킬을 3킬을 했어요 여러분 이 라운드가 몇이지 이거? 라운드 1? 라운드 1인가? 좀비요? 아 좀비래 인간킬었다! 하하! 고스나리에가 화룡 점정을 찍었습니다 봤죠? 이게 바로 고스란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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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도망가는거야! 오지마! 준비보다 더 무서워! 준비보다 더 무서워! 오지마! 준비보다 더 무서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나 이거 아이디 안 뜨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네 떨쳐내고 싶어 떨쳐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제보자가 있죠 제보자가 어? 좀비가 아닌데 좀비 역할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지금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를 제보한 결과입니다 안 잡았어요? 한 명도 못 잡은거야? 아 그럼 저 누가 잡았지? 벨라빈니에 좀비야가 되고 마지막에 그러면 나 한 명도 못 잡았다는 얘기네 그냥 괜히 좀비야가 된거네 그러면 어디에 계실까? 잡아볼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는 숨을 데가 없네 이런데 숨을 때를 만들어줘야될거 아니야 우리가 5 4 3 2 1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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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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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미니랄 플러스다 오오? 미니랄 플러스 자 컴온 꼭 가시겠네요 어딜요 어딜가요 오지마 오지마 숨을 수 없잖아 숨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좀비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좀비가 아니었곤 오 숨을 수가 없어 큰일날뻔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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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해줘요 아 뭐야 와 나 쐈는데 이런데 한번 봐야됩니다 아 제보자님들 덕분에 아주 그냥 경도가 빨리빨리 끝나요 경도래 시나리 죽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이였는데 지금이였는데 와하하 이게 바로 콧씨라리 컨트롤 설레는구만 어 저기에 인간한분이 보이시네 잡아야겠네 저 인간한분한테 달라붙는것보다 찾는게 더 효율적이죠 다시 밖으로 어디로 가는지 이젠 못가네 여기 뒤에는 아무도 안계시는거 보다 여기가 튿을때가 가장 좋은데 안녕하세요 저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아 이렇게 일단 저걸 못잡다니 오 오 잡았다 잡고죽었다 야 포기하고싶은데 한번더 잡았어요 이게 바로 보스나리의 찐실력입니다 제가 못하는척하고있을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보자가 없으니까 제보자가 없어 그니까 곧씨라리는 최후의 생존자가 될 수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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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보시는거야 밸브가 뭐야 바보래요 곧씨나리 보고 바보래요 말이 안돼 랩맨님이 지금 안잡으시는거 아니에요? 아니네 아 아 아 아 진짜 바로 준비됐네 웰컴 투 준비 여긴 없잖아 여기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 없나 그치 있다니까 방법이 있다니까 자 자 다들 잘 숨어요 네 고씨나리한테 안 들키게 잘 숨으세요 네 이렇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흥 찾아불거라 음 뭐 구맨 와 무앨 보너스 나왔으면 좋겠다. 좋다. 내가 좀비! 아 진짜 내가 좀비였어야 했는데 아 내가 좀비였어야 했는데 내가 좀비였어야 했는데 봤어! 골씨라리 무적! 아!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여기에 숨어 계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민어치만 느낌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없구요 자 어디에 있을지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저기에 지금 쏘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 저분만 잡으면 좀비의 승리죠 뒤를 노리세요! 그렇지 역시 이게 바로 컨트롤 다음엔 경도 갑니다 아 큐아님이 슈트 좀비가 됐습니다 깜짝이야 심한 말 아 심한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 슈크림 깜짝이야 엄지네한테 잡을 뻔했어 잡을 뻔했어 잡을 뻔했어 잡을 뻔했어 어 아 아아 난 봤다 세 분 남았죠? 오케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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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숨을 데가 없어 여기 이런 데 봐야 돼 이런 데 오, 뭐야? 깜짝이야. 아니, 진짜 계시면 어떡해요. 진짜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 진짜 계시면 어떡해. 하난말이 없네. 계셨죠. 계셨죠. 한 분이 어디 계실까? 우리 유무님. 유무님이 어디 계실까? 잡았구나. 자, 홀수입니다. 홀수. 홀수입니다. 홀수. 이번에는 홀수가 좀 예측이 많았구나. 자, 경도 갑니다. 경도. 저는 관전으로 가고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시죠? 다들 어디 가셨어요? 잠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셔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안 들어오셔서 시작이 안 되네. 아, 샌드님 고맙습니다. 잘가요. 경도. 아, 좀비고가 절 거부해서 이런 재접중.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예쌀님 어서 오시고요. 10분 계시고요. 아까 그 튕기지만 않았어도 더 계시는 거였는데 아, 왜 그랬는지 질겜 갈까요? 어쨌든 안 계시는데 한 번 더 들어오시면 다들 다 되니까 질겜 하죠. 질겜 해요. 질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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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하시죠 바로. 고. 일단 제가 시작인 줄 아는데 제가 방장이 아니죠? 이 생각에 뭘까? 아, 죄송해요. 잠깐, 제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됐어요. 이쪽으로 가야돼. 예,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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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고고! 아니, 왜. 고씨나리가 어, 대치마유 덮받는 팀인 거를 영광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어, 고씨나리가 우리 팀이다. 고씨나리 우리 팀이다. 우리 팀 이겼다. 졌다. 네. 시인은 파괴가 됐고. 야, 유옥. 오지마. 한 대만 뺀자. 한 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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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한 대 때렸다. 아, 쎄자. 아! 막힌지 몰라 싫어. 아아! 자, 한 대. 그래도 A를 한 대 때린 엄청난 전적이 있습니다. 네. 오, 그게 끝입니다. 네. 두대남았어요. A 두 대. 전 두 대 때림. 아, 진짜요? 나, 나머지, 다른 분이 두 분...이제 벨리빈 님께서, 님께서 두, 두, 두 대만 더 때리면 돼요. 안계시는구만 살려줘 이 답답한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어 자 이번에 잘 지키면 됩니다 잘 지키면 돼요 C는 됐고 제가 여기 지키고 있겠습니다 A 금방 파괴될 것 같은데 왜이래 부대를 활용했어 잡았어 오케이 좋아요 굿 좋아요 오 이거 되겠는데 이거 되겠어 나쁘지 않구만 오늘 다들 주무시러 가셨나봐 아니 안계셔 뭔가 슬프다 오케이 좋아요 이겼어요 10분 계시구요 자 가볼까 A를 파괴러 가본다 아니 요지껏 왜 컴플롤이 왜 한대만 더 잡았고 됐어요 A를 파괴했어요 B로 가죠 이금Bir 구하러 가요 알겠老師 구누pannt 아 포와라 다잡고 아 아 악 사실 스 좀비가 이렇게 스티치를 지킵니다 이제 B 올 것 같애 A A도 파괴되네 B만 잘 지키면 되는데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퀴안이 제 지시대로 하니까 금방금방 되죠 끝났죠 지금 연장 좀 가죠 이제 그건 좀 아니 그냥 맞아요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한번만 해주면 되잖아요 왜 맞아요 한번만 해주면 되지 맞을래요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냐구요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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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어 뭐야 저게 맞는다고?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알겠어요 감옥 가는 중이에요 예 좋아 그 맞죠? 이거라고 잡혔구요 자쩍 제가 빅픽쳐를 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빅픽쳐입니다 빅픽쳐 연장전을 위한 빅픽쳐 왜이렇게 준비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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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아 굿 C는 파괴가 됐고 B도 가볼까 B로 가볼까 B로 가볼까 뭐뭐 왜이렇게 왜이렇게 여기 계셔 B로 가볼까 B로 가볼까 B로 가볼까 됐어 좋아 어그로는 제대로 끌었고 됐어 좀비 한 명 잡을 수 있어 오 oto 오후 선생님 кстати 선생님 선생님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잡혔어 복스나리를 말려줘요 엄청난 크나큰 전력이 될거예요 피원님 뭐하는 거예요 왜 노노예요 달려줘야 돼요 좀비 오잖아요 얼른 살려주고 튀어 튀어 해야죠 가시죠 와 A에 좀비가 3명이나 있어요 고급정보 고급정보 A에 3명 B파괴 B파괴 B를 파괴하고 B만파괴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연장전 가는데 B만파괴 B만파괴 제발 망했다 망했다 칸잡이에요 C는 파게끔 하게끔 두는거구나 A하고 B를 시켜야되는데 아 젠장 제대로 컨트롤했는데 잡았고 남은 인간 한명 잡아보라고 컴온 연장터 가자 야 됐다 연장전이다 야 이번에 이겨요 고씨네리가 이길 수 있다는거를 만천하에 공표를 해야되 고씨네리팀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어 무서워 이길 수 있다 그치 A가 먼저 파괴가 됐구요 어어어어 옆으로 튕길걸 좋아 B도 파괴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두개정도 파괴하고 살려가지고 이제 C만 엄청나게 파괴하면은 괜찮을거 같은데 안되겠죠 음 안되는구만 dan 만ан 1 그래서 On 2 으 2 파괴 와우.. 나.. 안.. 살려줘! 씨를 한 대 떼였구나! 벨리빈님 화이팅! 아 좋아요 이번에 잘만 지키면 돼 하나만 양보해주고 굿 굿! 오 이렇게 잡나요 야 두명 두명 두명이 또 아 연장등 간다 아 젠장 많이 있다 아 연장전이야 아 되게 활약했는데 제발 이긴다 이번판 이긴다 이번판 이긴다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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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났다 예전 도시나리 같았으면 당해지겠지만 지금 호테라인은 당한다 아 똑같이 당하네 아 씨한대 때렸다 씨한대 때렸다 야 씨 때리기 진짜 힘드네 두대 좋아좋아 좋아 좋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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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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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대 제발 한대 어떻게 일것인가 여유롭다 여러분 이거 재밌고 해보니까 재밌네 실력만 좀 있으면 더 재밌는것 같은데 실력이 없을거야 오오 좀비를 잡으세요 종킬을 하셨죠 이야 종킬을 하셨죠 고시나니가 종킬이 필요하긴 한데 춤추시는거 봐봐 공도 대부분이 감옥안에 있잖아 조용 그러니까 오늘은 다 주무시러 가셨나봐요 안계세요 지금 일곱분 다 주무시러 가셨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될거 같애 잡았어요? 오오 좋아 이번판 이겼다 이번판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번판 잘 지키기만 하면 돼 오세요 나리님 어? 어디로요? 왔어요 지금 여기 있어 한명 여기 있어 지금 오 잠깐 뒤로 돌아올건 없잖아 아 아 젠장 잡혔다 무조건 돌진만 있을 뿐 이겼다 이겼다 봤죠? 고스나리의 전략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스나리의 전략 마판으로 노리미트 될라나? 마판 노리미트 될라나요? 못 들어오시겠지? 어우 뒷목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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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잘했다고 여러분의 뒷목시킴이 고스나리 어? 덮밥님이 나가셨다 진좀 에피소드2 하드 오케이 튕기셨나? 팀킬전 아 싫어요 팀킬 싫어요 여덟분 계시구요 놀이미트 재미없어요 놀이 밑에 재미없어요 왜요? 재미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벨라빈님 나가셨다 두개로 가도 됨? 관계는 없는데 아니 지금 다 안계셔 근데 귀찮네요 젠장 할게 없어 감염 감염 갈까 그냥? 마판 감염 가요? 마판 감염 갈까요? 갈까요? 감염으로 가죠 마판 많이 안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베팅으로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야 이제 좀비고 방송 못하겠다 이렇게 많이 안계시면은 많이 계셔야 그래도 어느정도 이렇게 되는데 많이 안계신다 몇 년째 몇 년째? 노 리미트 나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아 비수기라? 아 그렇구나 몇 년 된거에요? 아 그래요? 이번에 나온건줄 알았는데 몇 년 된거였구나 아 아 아 아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이 많아진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걸 해야겠구나 저 잠만요 알겠어요 아 이렇게 안이뻤어요 아 진짜요? 짜신인데 옆에 먹으면은 맛있겠다 되게 맛있겠다 안그래도 옆 배를 드신 분이 계시죠 지금 이 자리는 안계시지만 조만간 저기 저기 뭐냐 뭐죠? 매니저도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제로는 어때요? 아니요 그냥 이걸로 하죠 뭐 지금 뭐 투표까지 다 했는데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어오실분 안계시죠? 무슨 극을 아하하하아하하하 그리고 애가 좀비가 아니라 이제 제보자가 엎니깐 저는 이제 금방 안잡힙니다 네 맏판이에요 어 언제 계셨어요 진맞게 다시 들어오셨죠 야 좀비고 이제 많이 못하겠다 이 사람 많이 안오면은 그래도 시청자 수가 저기 생명인데 스트리머한테는 컴퓨터도 얼른 켜야겠다 이제 위기다 다른 게임 좀 더 신선한 게임 혼자서 해도 여러분이 즐거워할만한 게임이 필요해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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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내가 먼저 잡히다니 원래 이제 숨어있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이런데는 안 숨을 안 숨어있을 거고 이런데 이런데 또 없을 거고 이런데 뒤쪽에도 없을 거고 여기는 없네 여기는 아예 숨을 데가 없네 이런데 기둥 이런데 기둥 이런데 숨을 가능성도 있고 일단 여기 없고 꽃밭에 있을지도 몰라 꽃밭에는 꽃들이 하지만 없고요 도대체 예상을 다 뛰어넘어 다들 어디 계신 거야? 찾았다 찾았다 한번 찾으러 가세요 5 4 3 2 1 야 왜 이렇게 잘 굽는 거예요? 네 오 쓰레기만 못 숨는 거 같은데 내가 준비가 된다 아니네 방금 지나가셨는데 위험해 위험했어 위에서 위에서 노력이 있구나 야 나 여기 끝인 줄 아는데 아 잡았고요 야 이런 어디 계실까나 고스나리가 여기 있어요 찾았다 보물상자 고스나리의 보물상자가 여기 있지요 잔잔 위험하죠 지금 좀비한테 둘러 쌓여있어요 지금 오오 됐어요 좀비와 성공 어디 계실까? 이런 데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데는 안 계실 거고 너무 뻔하니까 이쪽도 뭐 없죠 여기는 이렇게 숨어있을 난인이 지나가 진짜요? 어딨는데 알려줘요 엄지님 위치 팔아요 네 하세요 어딨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없잖아 여기 여기 아까 여긴 지나갔기 때문에 없을 거고 어딨지? 왜 이렇게 잘 숨으시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숨으시는 거야 아 못 잡았어 잡았어 했는데 제보자가 없으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군 왠지 뒤에 뿐이 준비가 걸릴 거 같은 느낌은 뭐지? 됐다 충분해 이렇게 숨으면 됩니다 네 완벽해 자 어 지금 되게 조용해요 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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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검은콩님이 안 잡으시는 건가? 못 잡으시는 건가? 다들 잘 숨으셔가지고 못 잡으시는 것 같다 사람 팔면 살려드림 누구? 설마 고시나리 고시나리 고시나리를 판 건 아니겠지? 네 고시나리 판 거 아니겠지? 설마 처음으로 생존의 1이 들어가는 순간이다 된장 안 들어가는 순간이다 네 여기까지 안 올 줄 알았는데 왜 고시나리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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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고 잡았어요 좋아 좀비가 이겼어 서로 멀리 떨어지세요 편히 보고 싶을 거예요 망했다 님 채팅이 없는 거 보니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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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젠장 아 뭐예요 이거 고시나리 파는 거잖아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근데 아 아 왜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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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캡니다 그렇구만 저렇게 해서 위치를 파는구만 아 아 나도 인간으로서 한번 살고 싶었는데 인간 되기가 너무 힘들구만 인공님 많이 지나가신다 그래요 오 왜 거기 계셨어요 왜 거기 계셨어요 네 오 좋아요 키아님하고 대치마유 덮밤니 남으셨고요 여긴 안 계시겠지 여기에 숨을 데 없잖아 여기 숨을 데 있나 없네 자 홀수 그러면 호일 수 호일 수 호일 수 호일 수 오늘은 호일 수 호일 수 됐고요 특히 넌 도시 여기 이제 우리를 hd s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